이제 다음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발가락이 좀 아프지만 어제 같이 식사한 에디와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는 무릎이 다쳤고 저는 발가락이 다쳤어요.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부엠 까미노! 평화롭다. 저 멀리 다음마일이 보입니다. 산도 예쁘고 오늘은 비가 오지 말기를 귀여워. 싸인이 보입니다. 다음말로 우와 쟤 쟤 온다. 우로라 올리브 나무 같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올리브 나무. 귀엽다. 스페인의 올리브가 유명하니까. 보카디오랍니다. 꼬르타도랑. 혈당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먹을게요. 음. 와 사야겠다. 음. 음. 으음. 음. 잘 먹어야 해. 당을 충전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30km를 걸어야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회인가? 또 멋지네. 여러분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도 안 돼. 지금 3일째 벌써. 걷기 시작한지 일주일인데 3일째 비가 옵니다. 비가 많이 오네.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지금 3일째. 구름 낀 거 보세요. 쉽지 않다. 그래도 갑니다. 오늘 많이 걸을 거야. 어제 진짜 10km 밖에 못 걸었잖아요. 물론 그래서 좋은 데서 잤지만. 저 멀리 교회가 하나 있는데 너무 멋지다. 그리고 꽃도. 비가 와도 멋지긴 멋지네요. 비가 며칠 와서 오는지. 이렇게 불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리를 하나 건너고요. 비가 오다 말다 하고 있습니다. 영상 찍어도 돼요? 우와. 우와.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오실 거예요. 영광입니다. 구엔 까미노. 구엔 까미노. 여기 벤치가 하나 딱 놓여있고. 여기 물이 흐르고. 이 나무들이랑. 너무 예쁘네. 근데 오늘 태양이 좀 싹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기분이 좀 축축한 느낌. 그래도 이런 날씨도 나쁘진 않아요. 너무 멋지네요. 흠. 와. 여러분. 에스티아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어제 여기 왔었어야 했는데. 그 때문에. 오. 이거 너무 멋있다. 이것도 무슨 성당 같은데. 아. 문이 닫혀있네요. 들어가 보고 싶은데. 와. 여기에. 뭐가 잡아먹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 위에는 예수님의 숫자가. 흠. 누가 문 열어준다는데 안 열어주지? 와. 너무 귀여운 성적이 있어요. 와. 어떡해. 에나벨 같아. 와. 여기 분위기 정말 아름다운. 여기 분위기 정말 아름다운. 아. 아. 조개를 사주실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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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가 에스데아입니다. 원래 어제 비가 안 왔으면 여기서 잤었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여기서 못 자고 오늘은 지나가네요. 와 여기 좋다. 아 여기서 하루 묵었으면 좋았겠네요. 진짜 멋지다. 여기 교회가 열려있어요. 이런데도 못 참지만 가봐야 되지. 계단이 많지만 가야 합니다. 한 건가? 안 한 건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너무 예쁘단 말이지. 와 너무 좋아. 힘들게 올라왔는데 나 친구가 열었다. 열렸습니다. 와 스테인글래스 너무 예쁘다. 와 바이버버렛. 와 바이버버렛. 와 바이버버. 네. 네! 예! 네네! 네!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Hazel 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에 있는지? 한국이다! 제가 드디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네! nessurpee!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길을 통해 뒤쯤에 여기를 probation 네네! 너무 추억 정말 수업 경찰이 왜요? 여기? 네 와우 너무 귀여워 사랑해 에스테야 에스테야?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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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런스? 오우 이게 스토리의? 아하 감사합니다 와우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너무 좋다 여러분 여기 꼭 올라와 보세요 너무 친절하시고 여기 나 지금 소름 엄청 놓았어 여기 꼭 그 로마 무슨 그 뭐야 그 영화 뭐야 막 싸우는 거 아 또 생각 안 나나 이게 읽으면 단어가 이렇게 생각 안 나 여보 글래데이터 어 그런데 나오네 그런 궁전 안에 있는 딥들 같지 않아요? 아 여기 너무 좋아 어떡해 얘 안 올라오겠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네 여러분 여기 꼭 올라와 보세요 너무 좋아 이 딥들을 또 열어달라고 하시면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우와 너무 좋아 사람들이 여기 올라와 보겠죠? 나만 올라와 보인 거 아니겠지? 우와 너무 좋은데? 제가 선수 나올 것 같아요 나무도 와 여기 너무 너무 멋지다 여기 오 마이 가스 그 생각에 너무 좋아 이거 조박상 어 나 너무 지금 리액션 너무 아줌마인가? 우와 너무 좋아 여기도 나갈 수 있대요 밖으로 이 교회에 오셔서 스탬프도 받으시고 우와 여기 올라오면 에스테아가 이렇게 별이 싹 보입니다 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거 두고 내려가면 어디지? 어디 떨어질지 몰라서 못하고 내려가겠다 어떤 길로 가야지 길 잃어버리려 와 어 이 마을 너무 좋다 나 여기 하루 묵고 싶다 여기서 하루 더 묵으면 안 되겠죠? 가야겠죠? 가야돼 가야돼 여기 꼭 꼭 오셔야 됩니다 여기 진짜 너무 좋았다 진짜 너무 좋았다 이 교회 때문에 여기 하루 있고 싶네 나 지금 울 뻔했어 그 뒷들 딱 보여주는데 에스테아도 참 예쁜 도시네요 카페콘 베일리스가 있습니다 이 커피에 베일리스를 넣는 거래요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이게 분리되어 있어 너무 예쁜데? 와우 헤이 세이 헬로 저 마이 서스튜라이버스 이와 함께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게 향이 향이 너무 좋아요 베일리스 향 에이 너무 좋은데?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음 음 음 음 음 음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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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데요? 취할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카페꾼 메인리스 세요 찍는 데가 있는데 와우 여기 와우 코르크를 안고 있어 너무 귀엽다 와우 땡큐 베이마 와우 너무 예쁜데 이거? 와우 오! 이게 한국인이야? 네 해수스 여기 많은 한국인입니다 해수스는 영어 여러분 드디어 만났습니다 와인 수도꼭지 감사합니다 와인 수도꼭지입니다 여러분 나오나? 와우 오 마이 갓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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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Let's try? 예 I think we get more wine in that 오우 이곳을 위해 이 와인 공지를 들고 왔다 음! It's good! It's good? 음! 음! 와우 여러분 아니 와인을 받았는데 뚜껑이 없어졌어 뚜껑 어디 갔냐고 다음 마을까지 이렇게 들고 가야 된다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람 와인의 힘으로 갑니다 다음 말까지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샌드플레그님 잘 이용합니다 여러분 해가 떠서 어머야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와 해가 떠서 하늘이 예뻐지고 있다고 하려고 하다가 웅덩이에 빠질 뻔했네 와 너무 예쁜데 오우 와우 음 너무 예쁘다 다행히 비가 멈췄어요 여러분 와우 너무 예뻐 저 위에 구름이 꼭 눈 같아요 산 위에 눈이 쌓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다 구름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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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isted 와외 와아 아빠라 와 와 풀 와 커피들이 바람에 물결촉 와우 여러분 여기 지금 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 와인이 너무나 맛있다 이 와인이 진짜 너무나 맛있다 와아 비교가 너무 좋네요 어떡하지? 이래서 걷습니다 오늘도 진짜 아까 또 비가 오는 줄 알고 살짝 당황했지만 비는 안 오고 짱만 다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직했다 그래도 작은 마을인데도 귀엽네요 우리는 이제 몬하르딘으로 이러다가 로스 아르코스까지 걷겠는데? 저 나무 위에 뭐 성같이 있어요 하늘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꽃도 예쁘고 이게 뭐야 갈대야? 오늘 갈대니 갈대? 너무 멋지다 우리가 저 위에 가는 건 아니겠지? 설마? 저렇게 높이 가면 나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발가락에 물집을 데리고 잘 걷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30km를 걸을 수 있을지 이런 귀여운 곳이 물이 흘리고 있어 물이 흘리고 있어 몬하르딘이라는 마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교회가 있고요 몬하르딘 몬하르딘 이런 곳에서 점심을 먹고 갑니다 이런 곳에서 점심을 먹고 갑니다 오늘은 띠와 함께 런치를 먹습니다 와 와 맛있겠다 이거 먹고 로스하루코스까지 12km를 더 걸어갈 수 있겠죠? 내가? 내 암체는 먹어보고 걸어가던지 먹던지 하겠습니다 일단 먹으세요 물집 너무 아파 물집 안 생기게 조심하시고 걸으셔야 됩니다 생기니까 너무 아프네 안에 되게 따시고 맛있는데요? 오 맛있다 오 맛있다 로스하루코스까지 12km 더 걸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리 좀 아프긴 하지만 오늘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안 걸어서 오늘 같은 날 좀 더 걷고 내일 또 상태를 보겠습니다 하여튼 로스하루코스까지 고고 여기 내려오기만 했는데 또 너무 좋네요 이 카메라 표시 자 12km 가보자 12km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아 포도밭이 있고 저 멀리 보이는 마을들이 너무 예쁘네요 아 이 시간에 걷는 건 처음인데 지금 2시 38분이거든요 제가 항상 1시 반쯤에는 도착해서 이 시간에 걷는 건 처음인데 아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 와인을 만드는 거겠지 아 바람이 계속 해가 떴는구만 아니 여러분 날씨 이거 무슨 일이죠? 해가 떠 있는데 지금 또 비가 옵니다 비 오는 게 보이시려나? 아니 날이 맑거든요? 근데 비가 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날이 맑은데 왜 또 비가 와 저 이거 봐요 비 맞는 거 보이시나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10km 더 가야 된다고 아니 또 주섬주섬 감규비옥 꺼내 입었는데 다시 해가 너무 찡찡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오락가락하네요 비 왔다 해 떴다가 바람이 미친듯이 불었다가 근데 또 여긴 너무 예뻐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네요 까미노 구름이 참 저물리는 해가 비치고 여기는 잔뜩 공격고 또 비가 오려나 여러분 비가 또 옵니다 몇 번째지 지금? 오늘 세 번째인가? 지금 이게 와 하늘이 이번에 좀 많이 오네요 와 어메이징한 날씨입니다 와 이 신발 벗어놓은 이 사인을 제가 제 눈으로 보게 되네요 나 이거 어떤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이제 로스 아르코스까지 6km 정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또 온다 그렇게 걷고 또 걸었다 끝은 오겠지 어쩜 7km 거의 다 왔다 바람이 너무 멋이하게 불이다 이게 발가락이 아프고 책정이 있어요 발가락이 아프기 때문에 가방이 하나도 안 무거워 처음에는 어깨도 막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고 좋은데 어깨가 안 아프다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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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아까 몬하르딘부터 끝까지 오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식을 꼭 챙겨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닭 떨어진다 2.8km 나왔다 나왔다 진짜 나왔습니다 갈 수 있다 지치고 있어 내가 힘들지만 이 길은 또 너무 예뻐요 예쁜 길이 나를 계속 걷게 만듭니다 이것이 까미노인가 여기 노란 꽃 핀 동산이 너무 예쁜데 저런 건 동산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동그란 산인가? 동산 아니지? 동그란 산? 헛소리를 하네요 제가 뱅는가 봅니다 하늘 또 예쁜데 해가 쨍 뜹니다 또 아 이게 무슨 일이람 내가 걸어온 길 올리브 나무 예뻐 지금 하늘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와 와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예쁜 건지 여기서 처음 알았네요 너무 예쁜데 지금 햇빛 받아서 반짝반짝거려서 더 예쁘네 와 드디어 마을이 보입니다 도착해서 나 운다고 놀리면 안 돼요 난 눈물 날지도 몰라 오늘 너무 길었어 아 그렇지만 또 예뻤다 여러분 진짜 다 왔어요 해가 쨍하니 아주 반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힘들어서 그런지 더 기뻐요 진짜 신나 어떻게 다 왔어 다 왔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실리 구우스 와 실리 구우스 와 실리 구우스 실리 구우스 아 실리 구우스 거위랑 우와 여기 온갖 동물들이 다 섞여있네요 와우 동물농장 오늘 목을 알베르게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아까 전화했는데 공립 알베르게가 서울이라 그래서 조금 다른 알베르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알베르게에서 먹고요 오늘 저녁은 사다가 주방에서 좀 해먹으려고 합니다 30km 그렇다 그래도 했다 와 뭔가 기쁘네요 와 좋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와 여기도 교회인가봐요 알베르게 뒤쪽으로 오니까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와 휴식이다 와 휴식이다 슈퍼 찾으러 나왔는데 여기 또 어마무시한 상장이 있네요 와 스탠딩 트레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무슨 풍경이란? 오 맛있는데? 오 음 여기 너무 좋은데요? 애들이 되게 억울하고 술을 다 먹고 있네 ków 올라 여기는 하나 안 예쁜 곳이 없네요 아 아니 cause 아 뭐 어때? 여기 장난 아니에요 와 여기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티뜨리가 있어 와 너무 멋있다 와 이거 어떡해 나 저녁 사러 가야되는데 와 소름 돋아 여기 성당 안에도 진짜 멋있어요 와 어메이징 동원 보이세요? 이거 어떡해 우와 우와 좀 착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빌리티토가 없어서 비노, 로사도, 로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료 그리고 이게 6.8m의 큰 바게타 이번엔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 유리아는 좋아하는데 빵까지 굽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 고급한데 먹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줄 이런 이런 장소도 있고요 여기 이런 것도 있고 방에는 주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찍지는 못하겠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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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